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어떤 ceo로 직책을 맡게 되면 대부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뜬금없이 창조경제 등장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대통령 머리에 입력을 시켰나 그런 궁금함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을 때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는 녹색성장 이런 것이 또 등장해 가지고 잠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유행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이렇게 재임 기간 동안 5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색하던 끝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중앙일보의 우측상단 다른 신문들도 많이 다뤘네요. 윤석열 정부 민간 모두 정부 민간 모두 디지털 대전환 기업들 반응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이런 용어는 좀 영어 표현에 빌리자면 좀 섹시한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또 이제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성장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의 창조경제처럼 디지털 대전환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지만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간 용어죠. 그리고 국가가 사용하기보다도 사기업들이 사용하면 딱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디지털 대전환 이걸 보는 순간 조금 생경하다 생동맞다 이런 표현이 흘렀는데 그거야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또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정부 민간 모두 디지털 대전환 뭐 기업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늦은 데가 관이니까 윤석열 뉴욕 구상 이행 전략 살펴보니 뉴욕하사마 이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그런 발언을 했는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광주광역시까지 가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날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서 언급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욕 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잘 될 것도 관위 개입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있는 가운데 디지털화에 그렇게 뒤처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임하고 계실 때에요. 창조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속으로 저걸 누가 저런 구상을 만들었을까 저거 그냥 정권 끝나고 나면 창조경제센터 간판만 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 때도 저건 자전거 도로 정도가 남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이미 다 생활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새 정부가 나서서 그런데 뭔가 또 대통령도 해야 되니까 뭔가 또 해야 되니까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잘 알고 잘 알 수 있는 것이 딱 있는데 거죠. 나라의 깃털과 기강을 새로 세우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단제하고 이런 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잘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강점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워라 Build on your strength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워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30년 이상 정도 검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그냥 제거하고 국가가 좀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가장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탈 대전환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민간기업들이 힘들었네요 삼성전자, SK텔레콤, LG인공지능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기업 6권과 그 다음에 여러 곳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디지털 대전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대전환 그렇게 좋은 주제를 대통령께서 잡으신 것 같지 않다 밑에 사람들이 또 뭔가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행사라든지 슬로건 같은 것을 잡는 것은 좋은데 시위적절하게 잘 잡아야 되죠 꼭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디지털 대전환을 보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이런 것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냥 다 지금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강점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우고 당신의 직업세계를 세워야 되는 거죠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연배마다 집중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집중해야 될 거 30대에 집중해야 될 거 40대에 집중해야 될 거 50대에 집중해야 될 게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요체지 않습니까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이야기죠 진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퍼부해야 될 게 뭐냐 이건 다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냥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리미해님께서 잘 말씀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국민이 다시 지지하겠지요 공정 정의 상식 요 기본만 지킬 수 있게 초지일관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정 상식 정의가 물결치듯이 넘쳐오르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그네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면 되지 웬 디지털 운운하는가 딱 그것만 여러분들 물줄기를 딱 잡으면 그다음 밑에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눈썰미가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욕심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또 리미희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인생의 중요 시기마다 할 일이 있듯이 대통령도 짧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화력을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30년 40년 직업 세계에서 열심히 뛰어와서 정상까지 오른 사람들은 눈만 딱 감아도 뭡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하도 많이 젊은 날 썼기 때문에 지금은 책을 잘 안 씁니다만 책을 쓰려면 딱 머릿속에 그냥 벌써 목차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벤트성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든 것은 다 허물허물해지고 만다 이렇게 딱 하시면 좋는데 녹색 장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국민은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국가는 내란제에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잘해야겠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창조경제의 추억이 떠오르고 녹색성장의 추억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런 말씀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